영탑 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도 며칠간은 가슴이 먹먹게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때는 노란 우드티에 반바지 차림이라 노래와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 의상이라 집중력을 조금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전에선 짧게 불러주었는데도 높고 날카로운 듯한 고음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해 새벽 대바람부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콘서트 내내 느끼는 건 천재 가수와 그를 닮은 팬들 또한 폼미친 것이 확실합니다. 어찌 그리 글 솜씨도 좋고 말들도 잘하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나가들면 영탑 님 앞에 두고 떨려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떨린다 말하면서도 할 말은 다하고 그 와중에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대단들 합니다. 노래 선곡도 듣고 싶은 거 콕콕 다 집어서 신청들 해 주시니 귀호강 제대로 합니다. 자세히 gå 합니다. 아멘